맞을까봐 무서워서 그냥 가든지로 갈 것 같아요. 아 맞을까봐? 어떻게 아빠가 뭘 잘해주지 그랬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2분입니다. 모르는 척 지나가네. 모르는 척 지나가는 게 아니라 모르는 척 도망갈 것 같아요.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지나 못 가고? 남들이 볼까봐. 맞습니다. 아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박진주 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있어요. 원래 숨었어? 왜냐면요 이거는 금연구역에서 애들이 담배를 핀다는 애들은 사실 무서운 아이들입니다. 그렇죠. 저 애들한테 괜히 말 걸었다가는 망신만 당해요. 그럴 때는 경찰에 신고하는 게 최고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 이렇게 혼을 내다가 그쪽 부모 쪽에서 고소를 한 일이 있었어요. 머리를 꿀바만 한 듯이 때렸는데 그중에 부모들이 잘하셨습니다 하는 부모도 있었는데 이제 여자아이도 있었는데 그 부모님이 고소를 했어요. 폭행이라고. 솔직히 말은 안 됩니다. 경찰에 신고합시다. 마음이 어떻게 할까요? 아빠가 아빠가. 철봉. 네? 5번. 5번. 옆에 있는 철봉은 붙잡고. 재밌겠다. 그러면. 철봉이 그럴 사람이. 마음이가 5번이라고 그랬어요. 아빠가. 네. 철봉 붙잡고 근육 자랑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몇 번? 3번. 3번 당장 달려가 따끔하게 야단 친다. 아. 오. 그래서 그리고 아빠가. 화를 잘해서. 화를 잘해서. 야단을 칠 것 같아요. 야단을 칠 것 같아. 화를 잘 내겠다. 목화니까. 저는 그냥 모른 척 하다 가면 가는 길을 간다. 왜냐하면 저부터 공연 돼야 되고. 자 이정윤 씨는 어떻게 할지? 이제 이종 씨의 헤드폰 벗어주시고요 자! 이종 씨! 잘 생각하고 말이죠 아이들이 놀고 있는 놀이터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불량 청소년들을 목격한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할까? 5번 5번 5번? 옆에 있는 철박업 재밌겠다 이러면 귀찮고 있는 게 좋지 않았네 아빠가 화를 잘해서 야단을 친 것 같아요 야단을 친 것 같아 화를 잘리고 있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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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모른 척 가던 길을 간다 그냥 모른 척 가던 길을 간다 그렇게니까요 이렇게 운동해서 그냥 가면 돼요? 이렇게 운동해서 제가 몇 번 손을 냈어요 몇 번 손을 냈는데 얘기했던 녀석들이 또 그러고 또 그러는 거예요 몇 번을 그랬는데 한 세네 번을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야 이놈들은 그냥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야 나만 나쁜 사람이 되는 거구나 저도 이제 애를 키우는 아빠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볼 때 그렇게 하고 싶은 선도를 하고 싶은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이종님 아저씨 그런데요 종혁이 형아가 만약에 그랬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종혁이가 그랬으면 아주 그냥 버르장을 고쳐놨지 내가 내가 아는 선배님의 아들이 담배 피우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앞에서 담배 피우고 있으면 가만히 안 두죠 그거는 제가 나 그럼 너 고소할 거야? 네 달리면서 건강해지는 퀴즈 가족이 하는 퀴즈 가족이 하는 퀴즈 가족 스피드 퀴즈 정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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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예 자 갑니다 시작 어 목욕할 때 이렇게 있어 욕도? 음 이건 말이야 빨대로 후 하고 불면 뭐가 생기지? 거품 그렇지? 좋아 좋아 애기 엄마 애기를 어디 태워서 가야지? 유모차 그렇죠 잘했습니다 잘해요 자 영어로 디스 이스 트윈클 트윈클 리터 스탈 리터 스탈 리터 스탈 리터 스탈 트윈클 트윈클 어 스카이 스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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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요 예 태양민국 응원 아니 우리나라 태극기 오 좋아요 잘했어요 지휘야 지휘야 6 더하기 5 는 음 세바 손가락으로 11 오 오 오 오 이거는 음 바다에 가면 배 아래 뭐가 들어있지 뭐가 있지? 물 늠 토 오케이 오 오 Paul